아, 이거 어떡해, 이 영향력, 진짜. 세븐틴의 마이스트로, 삐지로 깔아줘. 주방을 조리하는... 아, 주방을... 아, 근데 진짜 잘 튀어. 진짜 기가 막히게 최적의 레시피와 온도와 시간을 내가 진짜로... 진짜 이거 내가 찾은 거야, 진짜.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. 아, 이거 바삭함 어떡할 건데. 바삭함? 진짜 너무... 이거 어떡할 거야, 이거. 하나, 둘, 셋. 이거 어떡할 거야. 이거 어떡할 거야, 이거. 형님! 어? 이거 더 튀길 필요 없죠, 이제? 두 바퀴 있어요. 나? 안 해도 될 것 같아. 뭐 좀 도와줘요? 나 이제 끝났어. 끝났어, 고생이 떠요. 다 끝났어요? 거의 끝났어, 이제. 거의 끝났어, 이제. 자, 마지막 한 장. 아, 이거 치즈 버거 패티 마지막입니다. 다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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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났어.